이 노래는 아가씨가 모두 한 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아가씨가 안되게 되었는데요 이 노래는 아가씨가 유행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다행히도 상관없지만 그가 매일 듣고 다녀진 마음이 나올 것 같아요 웃으면서 머리만 쓰담쓰담해 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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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만나고 들어왔지 지금 전까지도וב하고 전화했지 왜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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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책을 우길 싫어 모아서 낫니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아서 낫니 이제야 알 것 같다 곧 노래 나오네요 난 나라 마치지만 알았던 가슴 나란 내 상관없는 말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남들이 보고 내가 정말 변할 때 아아아! 아아! 아아! 아아아아! 아아! 아아! 내 친구들아 왜 이뻤지 멋지다고 해야됨이 예쁘지 나의 겹점은 이놈지 어딜 가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어떡해 어떡해 내가 그린 호자가 가져서 버렸대 혼자 늦었어 내 담아만 하면 돼 생각할 필요 없어 내 담아만 하면 돼 지금처럼 관심을 가져줘 그 다음에 나면 알았죠 그 다음에 기억해 봐줘요 내가 더 잘해볼게요 바 바 바 바 바 이해저는 너 나를 못 지워 생각해 보기 싫어 뭐한 건 I love it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던 I feel 이제야 할 것 같아 꿈을 담아만 하면 돼 난 나라 말린 줄 알았던 I feel 나라는 상관 없는 말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남들이 보고 내가 정말 이별는데 oh oh 정말 널 행복해 oh oh 내가 제일 행복해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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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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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로 넌 알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나인들이 보고 내가 장면을 받았대 코리아스